네 달달한 10분 전략으로 이어갑니다 10분 정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단기간에 고득점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이달의 전문위원 만나 뵐게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워낙 위원님께서 수익률도 좋으시고 또 시장에 대한 뷰가 굉장히 긍정적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시장 방향성 체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 어떻게 포인트 잡아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둔화되는 미국 물가대 역대 최고치 유럽 물가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요 위원님 4월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경계감 그리고 기대감이 혼재하는 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뉴욕특시 상황부터 보고 가야 되겠죠 지난주 뉴욕특시 상황을 보신다라면 금요일이죠 뉴욕 3대 시수는 완연히 둔화되고 있는 물가 지표로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기준이 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수 PCE가 크게 둔화가 되면서 시장은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죠 미시간대 소비 심리가 62로 전달 대비 하락을 했고요 또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의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발표되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개인 소비는 전달 대비 0.2% 상승하긴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개인 소비는 전달 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소비가 위축된다는 것은 향후 인플레이션 완화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경기 침체의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긴축 완화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락세가 뚜렷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유럽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죠 지난주에 발표된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헤드라인 CPI 기준 전년 대비 6.9%로 5개월째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5.7%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에너지 가격 둔화에 따른 헤드라인은 크게 둔화가 되었지만 여러 가지 비에너지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물가가 여전히 위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데요 근원 PC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구성 항목 중에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역량으로 갭상승 시작한 국내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모대로 혼족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나마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물량을 일부 걷어들이면서 코스피 대비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코스모 화학이나 나노신 소재, 성일 하이텍과 같은 2차 전지 업종에 집중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과 같은 거래소 대표 지수 관련주들과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우주항공 관련주에서도 일부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2차 전지를 제외하면 테마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2차 전지 테마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시면 다이나믹 디자인, EV 첨단 소재, 포스모 화학이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가운데 그 뒤를 따라서 2구 산업, 포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그리고 하이드로 리틴과 같은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관수조차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이죠 그 외에 또 본다라면 인적 분할 이후에 지난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하나 갤러리아 우선주가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 본주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장의 모든 돈은 2차 전지에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테마가 주복받기에는 2차 전지 테마가 너무도 강한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의 상승이 제한적인 가운데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크로 지표들을 종합해 본다라면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고 또 그 상태가 유지되는 여름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월 감사 보고서 시즌이 끝나고 이제 다시 실적 시즌이 시작되었죠 긴축 시기에 기업들 성적표가 공개될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종목별 섹터별 차별화 장세는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중소형주 위주의 단기 수익매매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수 관련 대응주나 또 특히 저항에 대한 오버시팅이 나온 푸스닥 대응주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비중을 축소하신 후에 관망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시점부터는 지수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봐주셨고 그 안에서는 종목들 차별화 장세에 이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좀 대비해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위원님 지금 이제 오후장에서 어떤 섹터 공략해야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달달한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섹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바달라 관련주 주셨는데요 무바달라 관련주 위원님 조금은 생소한 것 같습니다 무바달라 어떻게 좀 들어봐야 될까요? 네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신다면 또 신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또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UAE의 무바달라 고위 관계자들이 5월에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바달라는 방한 후에 국내 투자 대상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또 산업은행이 이를 총괄하면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바달라는 아부다비 투자청 그리고 두바이 투자청에 이은 UAE 3대 투자청 중에 하나입니다 운용 자산은 약 372조 원 정도에 달하고요 세계 국보펀드 중에서 13위에 올라서 있고 또 지난해 5월이죠 국내 바이오 기업인 휴젤에 또 1조 7천억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무바달라는 한국에 머물면서 투스나 카카오 이러한 국내 플랫폼 기업과 또 바이오 컨텐츠 신재생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서 투자를 조율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무바달라의 투자 대상에 국내 원전이라든지 방산 그리고 수소 태양광 기업들이 대상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섹터가 다양하고 또 관련주들이 다소 방대한 관계로 특정 종목을 수혜주로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오늘이 4월의 첫 거래일이고 또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테마의 수납내에 대비해서 관련 종목들을 섹터별로 구분해놓고 수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우선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재생 관련해서 좀 흐름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소외감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무바달라 안에서 원픽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G2파워인데요 우리 G2파워는 힘을 내어 G2파워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CMD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배 전반이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의 제조나 설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이 CMD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ICT가 적용된 EMS의 일정입니다 정부로부터 신기술로 인정을 받았고요 또 공공기관에 대한 이러한 공급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산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실적 개선 기대감도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그러한 이력이 있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면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러한 전형적인 상승 흐름의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수급이 한번 강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조정을 준다라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유해 보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14,500원 설정해드리겠고 손절가는 9,5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온 G2파워 오늘의 종목으로 원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분할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 9,500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의 달달한 수익률 점검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3월 23일에 한주 라이트메탈 주셨는데 수익률 25%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난주 목요일에 목표가 달성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숨 고르다가 오늘 다시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한주 라이트메탈을 AS를 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주 라이트메탈 같은 경우에 금요일에 이렇게 은봉이 나올 때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거는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지금부터 매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정이 나올 때 이 종목의 시세가 제대로 아직 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라면 모아갈 수 있다는 전략을 드린 것이고요 또 금요일 방송 시청하시면서 오늘 또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조정 준다라면 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주 라이트메탈로 수익 25%가량 받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참 축하드립니다 눌렸을 때는 제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사인받았고요 두 번째 AS는 동아 화성 되겠습니다 3월 초입에 받았는데 지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자리는 홀딩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무바달라 이슈를 말씀드렸죠 사실 무바달라 그 이슈의 부분에는 수소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까지 그대로 홀딩하면서 충분히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동아 화성 그대로 홀딩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AP위성입니다 수익률 60%를 넘겼는데요 위원님 이 종목 역사적 신고가 새로 쓰고 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쉬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주항공 관련주로 충분히 가볍게 상승 탄력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방송을 통해서 큰 수익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대주주 매도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 악재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기 악재이고 우주항공 테마에 대한 큰 흐름은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보잉사가 항공우주산업 포럼 2023을 진행을 하고 또 내일은 우주항공정특별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계속 지속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눌리면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AP위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자리죠 2만원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또한 이 자리죠 2만 1천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위성 2만원 지지라인 보시면서 다시 제공여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지만 계속해서 좀 눈길 접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그 지지라인 2만원은 꼭 체크해보시길 저희 안내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달의 달달한 10분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